우리나라의 영어교사로 와서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만들고 아리랑에 최초로 서양음계를 붙입니다. 독립신문을 참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조선왕조 역사서인 대동기년을 조선의 종합역사서인 한국사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영어교사로, 목사이자 선교사로, 한글학자이자 언어학자로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의 역사가로 호모 홀버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F라고 하는 스위스의 민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영어능력지수, EPI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매년 순위가 하락해서 전체 점수가 525점으로 113개국 가운데서 49위가 중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수준의 유창함을 갖고 있다고 매겨졌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에 쏟아붓는 열정과 돈, 시간에 비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문법과 독해 위주, 시험 위주의 영어학습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영어 실력은 지금보다 훨씬 월등했다고 합니다. 사실 월등한 정도가 아니라 언어 천재 소리를 들었던 나라입니다. 에른스트 본 헷세 바루텍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귀족 출신이자 미국인 작가, 여행가인 이분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29권의 책과 700여 개의 농고를 남기신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1894년 여름 한철 우리나라 조선을 방문했는데요. 부산과 재물포, 서울 등을 다니면서 조선을 여행하고 1895년 그 이듬해에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의 여름여행이라는 책을 독일어로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재의 조선은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조선인들의 내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책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헷셰바르텍은요. 이들은 조선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도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이 가장 으뜸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L과 R 발음도 정확히 구분해냈다고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원어민 교사들,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조선인들의 탁월한 영어 실력을 보고 가히 언어천재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영어교육 열풍이 시작된 것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그 시작입니다. 조선에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당시 청나라 영어교육기관인 동문관을 본떠서 동문학을 설립합니다. 이때 한국 최초의 영어교사가 바로 영국인 토마스 에드워드 헬리팩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동문학에서 영어교육 수업은 교위 영문 영어라는 법칙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만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요. 일종의 영어 몰입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고종도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왕이 배우니까 당연히 관리들도 영어를 배웠고요. 일반 서민들도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보개혁을 통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되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과거가 아니라 영어였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 우리 백성들은 영어교육 열풍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 정도로 가히 폭발적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영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1886년에 유경공원을 설립합니다. 이때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교사를 주한미국공사를 통해서 직접 초빙하는데 이때 3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호모 헐버트, 달젤 벙커, 조지 길모호입니다. 이들은 모두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로서요. 이때 길모호는 조선 학생들은 매우 빠르게 배운다. 특히 한자를 배움으로써 그들은 비상한 기억력이 개발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곧장 자연과학과 수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영어도 빠르게 습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호모 헐버트 선생님도요. 조선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때 우리나라의 영어교사로 와서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만들고 한글 학자, 언어 학자, 그리고 조선의 역사학자가 된 서양인, 바로 호모 헐버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호모 헐버트는요. 미국 버먼트주의 뉴 헤이븐에서 목사이자 미드베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켈빈 헐버트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의 창립자 후손인 메리 우드워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요. 유니온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2년간 공부한 후에 1886년 당시 유경공원의 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 23살입니다. 그리고 1889년 우리 조선말의 우수성에 대한 최초의 글을 뉴욕 트리븐지에 기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살이 됐을 때 조선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지필해서 출가합니다. 이때 삼인필지라는 건요. 양반과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 교과서를 최초로 낸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해 유공공원을 사직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29살에는 푼남 군사학교에 교장을 하고요. 1893년에는 시카고에서 열린 콜럼비아 국제설화학술회의에서 조선의 설화와 민담을 세계 최초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다시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배제학당 산문출판사의 책임자이자 동대문교의 단임 목사를 하고요. 33살에 우리나라의 구전미녀인 아리랑에 최초로 서양음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리랑에 서양음계를 붙인 최초의 사람이 호모 홀버트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참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독립신문의 영문판 편집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1900년 37살에는 당시 관립중학교, 지금의 경기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교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조선왕조 역사서인 대동기년을 출간하고요. 1905년에는 당시 조선의 종합역사서, 그러니까 한국의 종합역사서인 한국사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헐버트 선생님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또 목사이자 선교사로, 한글학자이자 언어학자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의 역사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조선의 독립을 돕고 일본의 불법성을 폭로하니까 1907년에 일본의 박해로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 전역을 돌면서 당시 우리 조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1925년에는 한국 전래동화책 엄지마법사를 출간하게 됐고요. 1926년에는 제주도를 무대로 한 소설, 안결 속의 얼굴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9년 7월 29일, 당시 대한민국의 국빈 초청으로 8.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40년 만에 내한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그만 여덕으로 86세를 일기로 한국 땅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1일, 외국인 최초로 사회장으로 연결심을 거행한 후에 이제 마포구 양화진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호모 홀버튼은 평소에도 나는 웨스터민스트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류층 자재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청년이 23살에 조선에 와서 63년간 교육자이자 한글학자, 언어학자, 한국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자유대한민국의 광복을 보시고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묻히셨던 분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은요. 이 호모 홀버튼 선생님이 1886년에 우리나라에 영어 교사를 오신 다음에 4년이 지난 1890년 27살 청년 시절에 당시에 감리교 대표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모펫과 함께 1890년 8월 29일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고향 그리고 개성을 지나서 평양까지 대략 약 3주간에 걸쳐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이듬해인 1891년 6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The Japan Weekly Mail이라고 하는 일본의 영자신문에 총 10회에 걸쳐 연재한 평양 여행기입니다. 철도도 없고 제대로 된 도로도 없던 그 시절 조랑마를 타고 통역관과 두 명의 선교사와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 153마일, 약 250km 정도 되는 그 여행길 당시 조선은 당연히 여관이나 호텔이 없죠. 주막이 그것을 대신했고요. 그 주막이라는 게 기록에 의하면 8 곱하기 16피트, 그러니까 2.5m에서 5m 정도 단 몇 평짜리 방에 12억 명의 조선일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찬 공기를 차단하려고 창이나 문틈새를 꽉 닫아놓고 있어서 실내 공기가 엄청 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마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말들을 그냥 바깥에 묶어놨더니 서로 말들끼리 서로 차고 소리 질고 소란이 계속되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따로 숙박비가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식상의 숫자로 계산해서 음식비에 그냥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의 주막은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손님이 와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때 쌀을 씻어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막의 모든 방에는 매주 덩어리가 10개에서 20개씩 벽이나 실헥에 매달려 있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음식을 시키면 고봉으로 갓 지은 밥이 올라오고 밥에는 반드시 김치가 필수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반찬에는 고추가 다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조선인들은 거의 채식주의자라 할 만큼 사실 고기 반찬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조선인들은 그 어떤 나라 사람 못지않게 강하고 힘이 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양인이니까 원래 깃털로 된 베개를 베고 잤는데요. 이들이 조선의 주막에서 딱딱한 목침을 베고도 잘 잤다는 기록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또 조선인들의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새벽 4시만 되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막이 벌써 이미 4시만 되면 사람들이 막 부산을 떨어서 도저히 더 잘 수가 없다. 대신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여름철에 낮잠을 자면서 또 원기를 회복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생활 습관이다라고 우리 헐버트 선생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 헐버트 선생님은 당시에 기고문을 통해서 조선 국호에 대해서 잘못 번역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못 번역돼서 쓰고 있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모닝 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는 데 노력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미국인 자연과학자이자 동양학자인 윌리엄 엘리옷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교수로 재직 중에도 조선의 관심을 갖고 한국, 은둔자의 나라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서문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The Land of the Morning Tom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때 선을 고용한 선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선이 신선하다, 깨끗하다, 맑다, 밝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오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가 겸 천문학자였던 퍼시벌 로엘 미국 체류 중에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1883년 우리 조선의 보빙사의 미국 통역관으로서 우리 조선과 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연을 맺은 다음에 저서, 조선 The Land of Morning Tom이라고 오번역을 다시 그대로 번역을 따라 쓰면서 이게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모 항공사에서도 모닝 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헐버트 선생님이 1891년 이 기고문에 이때 조선은 아침 조자의 선자가 광채, 밝음, 빛깔 그래서 아침의 광채, 그러니까 모닝 이플루젼스나 또는 아침 햇살, 모닝 레디언스라고 써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에는 서울이라는 말이 수도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라시대의 설아벌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급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조선의 역사와 조선 말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이 기고문에 뭐라고 쓰시냐면 재미있는 게 조선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조선의 예법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에는 당신, 그러니까 유라는 표현만 15개에서 20개나 된다면서 상대의 나이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예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항상 나이를 먼저 물어서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행기에는 호랑이, 멧돼지 사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호랑이보다 멧돼지가 더 무섭다. 멧돼지는 사람만 보면 그냥 공격한다. 다양한 우리 당시 조선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재미난 여행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27살에 젊은 포머 홀버터 선생님. 미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조선의 한글, 조선 역사,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셨던 그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녹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면서 숙연함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